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삼성 컴퓨터를 사용하셨는데요. 게임 설치가 전혀 안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출장을 갔는데 아예 윈도우 진입이 안되더라구요. 우선은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지 덮개를 열고 내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ssd 설치가 안됐어요. 그리고 사양은 충분히 쓸만하구요. 음 더군다나 이제 게임용은 아니신데 모든 부분이 다 느리겠죠. 그래서 ssd 설치를 하기로 했구요. 일부 덮개를 열면 이렇게 기존의 하드디스크가 보여요. 이제 바로 분리를 하구요. 큰 용량은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120기가 로 설치를 진행을 했어요. 다시 바이오스토로 들어왔는데 음 사양이랑 다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잘 인식되고 있어서 붙인 순서만 바꾸고 이제 윈도우 설치를 준비를 해요. 어 그런데 파티션을 보니까 좀 황당하죠. c 드라이브가 100기가? 100기가 로 쓰셨나봐요. 그런데 백업 폴더는 백업 디스크는 370기가 가네요. 왜죠?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구요. 통으로 쓰던가 아니면 반반으로 나누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유가 거의 없죠. 그리고 디스크 방식은 또 SSD하고 틀려요. 어느정도 3분의 2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원활하게 작동이 돼요.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암튼 설치는 금방 끝났구요. 이제 곧바로 인터넷은 사용할 수가 있었구요. 모든 드라이버는 수동 업데이트로 설치할 수 있었고 복합기도 사용하셔서 다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속도는 이전보다 월등히 빠르겠죠. 최소 3배 이상을 체감할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어요.